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KICM 비전 전략 4.0을 발표하게 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희입니다. 지난 작년 2020년 9월부터 해서 저희가 비전 마련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 1년간 여러 차례의 TF 회의도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KICM 비전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학회의 비전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비전 도출 과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KICM 비전 및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내완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저희 학회가 직면한 대내완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학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5가지 환경 변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첨단 건설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요즘 4차 산업 혁명 기술이라고 하면 워낙에 보편화된 용어라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전 산업에 걸쳐서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이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건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혁신의 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런 그 가운데에서도 건설 산업의 첨단화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기존에 저희가 핵심 주체라고 생각했던 발주자,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자, 건설 사업 관리자로 저희가 인식을 해오던 이런 핵심 주체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장비업계 관련자나 아니면 핵심 기능 인력 같은 분들도 또 다른 핵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회는 건설 산업의 첨단화에 따라서 기존의 건설 관리 지식 체계를 재정립하고 각종 첨단 관리 기술을 전파하고 관련된 인력의 교육과 양성 등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세미나도 사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적 혹은 사적 활동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학회의 많은 활동들도 그러한데요. 이런 코로나의 영향은 단지 학회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도 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연장이라든지 OSC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비대면 첨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 스마트화 가속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학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을 한다든지 혹은 건설 스마트화 지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정보 독점, 생산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보편화된 모바일 기기, 모바일 세대의 등장 등 통신 환경이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종이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에서 전자문서라든지 동영상,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 전달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어떤 전문 지식을 특정 그룹에서 독점을 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이용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점적 전문성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관련 정보들을 기존에는 통계청이나 연구기관에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전문 분석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에서 그 기업들만의 고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보 전달자 혹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학회의 스펙트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개발, 전문화된 정보 생산 등 독자적인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 정책의 환경 변화입니다. 물론 매시기 정부 정책의 환경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 지역업체, 건설 현장 안전, 약자 보호, 권익 강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설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를 조율하거나 어떤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피디언 리더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학회가 이러한 자신들의 건설 산업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리더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 산업 유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기능 인력이 고령화되고 신규 유익 인력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건설 산업의 특성상 인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육성이 없으면 건설 산업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도 어려워지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회는 이런 지속적인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지식 전수와 문제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확보, 전략 마련,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 환경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비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M 비전 2007입니다. 학회에서 최초로 마련했던 비전이었고요. 그 당시 제시한 비전은 새로운 건설 가치 창조 기술인 건설 사업 관리를 기반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세계 인류 건설 문화 창조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목표와 7대 전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키셈 10 플러스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학회 제4대 학회에서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학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키셈 10 플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개의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CEM 분야 리더십 확보고요. 두 번째는 열린 참여 및 전문 지식 제공의 장조성이었습니다. 크게 4개 분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학술 분야, 대외협력 분야, 운영 분야로 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분야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EM 비전 2020입니다. CEM 비전 2020은 학회의 202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비전을 재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새로운 부분을 더해서 비전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비전 슬로건은 CEM 지속성장 및 선진화 달성이 되겠고요. 세부 비전으로 건설 가치 창조, 고객 신뢰 강화, 선진 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마련을 위해서 검토를 세 가지 비전을 검토를 했는데요. 각각의 비전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EM 비전 2007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목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 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학회가 기여해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이 되어 있다면 CEM 10 플러스는 학회 사업 중심으로 우리 학회 내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CEM 비전 2020은 앞선 두 가지 비전을 참고해서 대내외적 목표와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전, 이전 비전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은 비전들이 다들 중장기 비전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회가 운영될 때 2년 주기의 회장단 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런 좋은 중장기 비전들이 계속적인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끊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차원의 사업을 학회에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학회의 역량이 전체 산업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많은 대외적인 추진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비전을 개발할 때는 최대한 대외적인 성격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학회의 역량을 집중해서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저희가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키스앤비전 전략 4.0을 만들기 위한 전체 구성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선 세 가지 비전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리고 건설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한 다음에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키스앤비 역할을 저희 TF팀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추진 과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설문조사된 내용을 분석하고 다시 TF팀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키스앤비전 전략 4.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계 비전 도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내완 환경 변화를 통해서 전략 마련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건설 관리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건설 관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회 메일을 통해서 소개도 되었지만 저희가 이번 비전 마련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학회가 추구하는 건설 관리는 무엇인가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건설 산업의 발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 건설 참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건설 사업의 모든 단계와 활동에 대한 경제성 향상, 생산성 재고,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각종 기술의 개발과 운영 방법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무적으로 적용 관리하는 전문 분야를 말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새로 정의한 정의를 보시면 아마 조금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던 건설 관리보다 범위가 많이 넓어져 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범위를 크게 4개의 분야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고 확대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장 분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건축과 토목을 대상으로 시장을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이 행해지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시장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범위를 넓혔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에 종사하는 각종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 역시 건설 관리의 대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도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계라든지 시공 분야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각종 제도 정책까지 저희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고요. 세 번째 주체 분야에서는 기존 저희 전통적인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 사업 관리자를 넘어서서 건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을 막라하는 범위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술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건설 관리 활동뿐만 아니라 공학적 기술과 인문학적 지식을 융합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건설 관리의 범위에 넣어야겠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설 관리에 대한 재정이 그리고 범위의 확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내외 변화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전 비전들을 검토해서 논의 끝에 8대 전략 목표와 46개 추진 과제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8대 전략 목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요. 첫 번째는 논문 및 학술 활동의 고도화 및 다양성 확보, 두 번째는 CM 관련 기술 및 매니지먼트 정보 확산, 세 번째 CM 관련 교육의 확대 및 심화, 네 번째 CM 역량을 기초로 한 산업 기업 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 산업 구조 제도 개선, 오피니언 리더 위상 확보, 여섯 번째 CM 및 건설 분야의 저변 확대, 일곱 번째 국제 교류 확대, 여덟 번째 학회 역동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8가지 전략 목표안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각 전략 목표별로 2개에서 8개 정도의 추진 과제안을 하위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각 전략 목표에 대한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3에 대한 추진 과제고요. 영역 4에 대한 추진 과제, 영역 5에 대한 추진 과제, 영역 6, 영역 7, 영역 8에 대한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련한 8대 전략, 46대 추진 과제를 가지고 학계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전략 목표, 추진 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설문조사 나온 결과를 분석하고 저희 연구진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4대 전략 목표와 17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학회 매일을 통해서 공지하고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회 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중에 5%에 해당하는 123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설문응답 현황을 보시면 연령대별, 활동영역별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학회를 구성하는 구성현황과 상당히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대 전략 목표 안에 대한 중요도를 저희가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8대 전략 목표 모두 보시면 저희가 중요도 빈도를 1에서 5까지 설명조사를 했고요. 5에 가까울수록 매우 중요한 전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대 전략 목표 모두 중요하다 이상으로 평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CM 관련 기술 및 매니지먼트 정보 확산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보였고요. 일곱 번째 국제 교류 확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전략 목표에 대한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가 중요도 조사를 한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그 46개 추진 과제 안들 중에서 중요하다로 평가되는 과제는 총 20개 정도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과제들이 20개 과제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기타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과 시장 변화에 따른 CM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CM의 학술적 콘텐츠와 학회 역할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가 주요한 기타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 TF팀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대 전략 목표와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키스앤 비전 및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새로운 비전을 건설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리더로 제안합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학술, 교육, 대회, 운영 4개 분야로 제시를 하였는데요. 먼저 학술 분야는 논문 및 학술 활동의 고도화 및 다양성 확보로, 두 번째 교육 분야는 CM 지식 체계의 고도화 및 확산, 세 번째 대외 분야는 대산업 서비스 활성화, 네 번째 운영 분야는 학술 운영의 역동성 강화로 저희가 4대 전략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런 4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는 6대 핵심 가치를 설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 목표와 17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논문 및 학술 활동의 고도화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논문집 SCI 등재 및 국문논문집 스코프스 등재 추진, 실무 케이스 스터디 논문 확대, 온라인 정보 보급 전략 개발, 국제건설관리학회 설립 및 국제적 이니셔티브 확보, 두 번째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4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CM 지식 체계 확립, 두 번째 CM 지식 체계에 따른 전문가 매칭 및 컨텐츠 개발, 세 번째 CM 지식 확산 전략 개발, 네 번째 주기적 CM 지식 수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대산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컨설팅 활성화 및 DB화, 기업 수요 기반 연구 클라우드 펀딩, 건설 산업 및 기업 대상 지수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의 다양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 전략 목표인 학회 운영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 회원 교류 e플랫폼 개발, 학회 활동 스펙트럼의 확장, 학회 거버넌스, 회원 제도, 선거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학회 홍보 역량 강화, 키쌤 연구센터 설립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 목표인 논문 및 학술 활동의 고도화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CM 지식체계 고도화와 학산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세 번째 대산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회 운영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4대 전략 목표 17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비전 추진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누었고요. 뿐만 아니라 핵심 과제, 연계 과제, 계속 과제로 나누어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핵심 과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같이 수행이 되어야 할 과제들을 연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과제, 이전에도 계속 추진해오던 과제인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CM 지식 체계 확립입니다. CM 지식 체계 확립은 앞선 비전 추진 로드맵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전략 목표 가운데 지식 체계 고도화 및 확립, 확산 그리고 대산업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확립되어야 되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셉 연구센터 설립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전 비전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전 비전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비전들, 주요 사업들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분잘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키셉 연구센터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키셉 비전 전략 4.0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30, 2040 학회의 발전을 발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고 중점 과제를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 비전과 과제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